헌법 21조 같이 보시겠습니다. 헌법 21조 조문이 많죠. 저랑 같이 한번 조문 하나하나씩 이렇게 먼저 꼼꼼하게 볼게요. 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여기는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 검열 금지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금지. 이렇게 헌법 조항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3항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4항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언론 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 여기는 세 개를 규정해놓고 여기는 갑자기 타인의 명예나 권리 하나만 침해한 때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개랑 이거 하나라는 거 때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거 민사법에나 나올 만한 규정을 여기 헌법 조문에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규정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는 피해자는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특히 이게 현행 헌법인데 이 2항과 3항은 1980년 50 헌법 때는 이 2항과 3항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언론 출판에서 허가는 범열,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규정 자체가 80년 50 헌법 때는 없었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80년 50 헌법 때는 21조 1항하고 4항이 2항으로 해서 이 2항밖에 없었다는 것. 21조 1항 2항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기억을 해두세요. 그 연역편에서 제가 다시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 이것도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에서 나온 정의를 가져왔는데 제가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를 왜 2010년판인데도 자꾸 그쪽에서 의의를 가져오냐 하면 가장 정의가 깨끗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교제를 만들면서 교수님들 교과서를 할 때 워낙에 기본권 규정 자체가 너무나 간결하고 추상적이어서 개념을 잡고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개념을 가장 명료한 정의로 가지고 가면 그나마 구체적으로 판례들을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아서 가장 깨끗한 정의들을 가져왔는데 그때 많이 참조가 되는 교과서가 아까 소개했던 김학성 교수님 교과서하고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 성락인 교수님 교과서예요. 특히 의의가 가장 좋은 교과서가 권영성 교수님 교과서하고 김학성 교수님 교과서예요. 그래서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 출판의 자유람은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 이게 보통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그러죠. 근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특히 중요한 게 고전적 의미의 사상이나 의견을 표명하고 전달하는 자유 외에도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는 물론이고 언론기관의 대외적, 대내적, 자유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그래서 자유의 내용이 의사표현의 자유, 아까 고전적 의미 알 권리, 액세스권, 언론기관의 자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의사표현의 자유는 뭔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상대로 자신의 의견이나 사상을 자유로이 표명하고 전달할 수 있는 자유. 아, 이게 의사표현의 언론 출판의 자유가 가장 대표적인 어떤 의미겠죠. 그 다음에 알 권리,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권리죠. 의사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고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알 권리. 그래서 의사표현의 자유가 내가 표현하는, 주는 쪽의 자유라고 하면 알 권리는 의사 형성의 필요한 자유에 접근하는 거니까 받는 쪽의 자유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기본권의 개념을 이렇게 채득할 수 있는, 이런 문장들이 자꾸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교수님들 문장을 자꾸 음미하라고 자, 그 다음에 액세스권이란 일반 국민이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 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해서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액세스권은 약자인 국민에게 언론에 접근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정보를 받기만 하는 국민의, 국민을 정보를 보내는 국민으로 복권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래서 언론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는 동일한 언론 매체에 구제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정정보도 청구하고 반론보도 청구가 이런 개념과 취지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도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기관의 자유와 관련해서 신문방송의 자유 그래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언론기관을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는 언론기관 설립의 자유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고 그래서 언론기관의 대외적 자유에는 보도 및 논평의 자유, 취재의 자유, 제작, 배포, 보급의 자유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대내제 자유는 편집의 자유인데 편집의 자유의 기본권성이 인정되는지와 관련돼서 학설이 팽팽히 대립하는데 헌법재판소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편집인의 자유로운 편집권이나 방송 편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그 신문법하고 방송법 정황을 선언적, 권고적 규정이라며 뭐 이렇게 지키지 않아도 그게 막 위법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경영자에 대한 편집점인 기자의 편집, 편성권은 언론 출판의 자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판례를 평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집회의 자유 그러면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이렇게 집회란 뭐냐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평화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거죠 이게 집회의 개념인데 집회의 자유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집회를 개최할 자유 집회를 진행, 참가할 자유 소극적으로는 개최하지 않을 자유 혹은 참가하지 않을 자유도 집회의 자유의 내용인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는 집회는 일시적으로 회합하는 거예요 결사는 다수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자유의사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결합한 아까 집회는 일시적 회합이었는데 단체, 결사의 자유의 내용도 적극적, 소극적 개념이 있는데 단체 결성의 자유, 단체 존속의 자유, 활동의 자유가 적극적 결사의 자유의 내용이고 소극적으로는 탈퇴할 자유라든지 결사에 가입하지 않을 자유가 결사의 자유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 구별되죠? 단결권 소극적 단결권이 단결권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 어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 결사의 자유에 의해서 보험이 그러니까 보장이 되는 거죠 그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허가제, 검열제, 금지 아까 보셨죠? 20헌법 때 신사했는데 언제? 50헌법 때 삭제됐다가 현행헌법에서 부활됐다 그랬죠? 아까 그 2항하고 3항이 이 50헌법 때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현행헌법에서 허가제, 검열제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거 이런 거는 기억해 두세요 연역적으로 중요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언론 출판에서는 허가나 검열이 금지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검열의 개념이 뭐예요? 이거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가능하면 외워두셔도 좋아요 특히 사례형 공부하실 때는 이거를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행정권이 주체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주체가 된 뭐 가처분 이런 거는 그 검열이 아닌 거예요 행정권이 주체가 돼서 내용, 내용을 사전에 그 심사하고 선별해서 허가받지 아니할 것을 발표를 금지할 수 있는 거 이렇게 3단계로 해서 그 기억을 해 두세요 그 다음에 검열하고 허가가 금지된다고 그러면 허가는 뭐예요? 헌법재판소는 허가와 검열을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봐요 내용에 대한 거라고 그래서 방송업 허가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표현 내용 규제가 아닌 아닌 한 방송업 허가제 방송업 허가제는 표현 내용과는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헌법상 금지된 허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지했고 그게 시험에 난 거예요 방송업 허가제는 방송업 공적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표현 내용에 대한 가치판단에 입각한 사전 봉쇄 내지 그와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 볼 수 내용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헌법상 금지되는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그 다음에 집회결사의 자유의 경우에는 허가제가 금지되는데 집회의 자유에서 행정상 창고를 위해 집회할 때 사전 신고제 있죠 그거는 사전 제한이 아니므로 이거는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므로 위안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행정상 편의를 위해 등록제나 신고제는 허가제가 아니기 때문에 무방하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이상 언론 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간략하게 봤는데 이쪽에서는 판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기본강의가 아니어서 다 다뤄둘 수가 없어서 특히 지시법상 야간 옥외 집회 시의의 금지와 관련된 2014년 4월 24일 2011 헝가이고 이 판례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최근 작년에 특히 막 쏟아졌죠 뭐 100미터 이내에서 5개 집회 또는 시의 금지 관련돼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5개 집회 시의 금지 각급 법원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5개 집회 시의 금지 계속 외교기관 100미터 이내의 집회나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일률적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들이 위헌 소지가 있어서 대부분 헌법 불합치기 결정이 나왔다는 그 판례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은 기본강의가 아니어서 다 다루지는 못하지만 이 헌법 조문강의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다 시험에 굉장히 강력한 예상문제들이니까 혼자서 꼼꼼히 다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